비대면 시대의 지혜로운 선택, 온택트로 만나는 불교, 오늘부터 방송 내용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유튜브 채널 소개는 온택트 우리절 우리스님 코너를 통해 계속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온택트 가이드와 온택트 클리닉을 신설했는데요. 온택트 상의 콘텐츠 이용과 채널 운영의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에 있어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 온택트 가이드와 온택트 클리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방법은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죠? 지금까지 정준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